펜스 음악 학교의 학생으로 미치겠네, 이걸 왜 하는 거야? 시험을 왜 보는 거야? 클래식 음악을 듣고 고개 어떻게 내가 하나를 틀릴 수가 있어? 전쟁이다 지훈이가 무조건 1학년이다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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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지훈아, 네가 사람이야? 넌 몇 학년이야? 저 3학년이야 뭐야? 2학년 어디 갔지? 6학년이 1학년밖에 없어? 어? 나를? 혼자 남아서 1등 대란다 나 죽어도 안 나 어떻게 이기나 그러지? 연합할 거야 광수야, 연합하자 야, 우리 위기의 순간에 손을 잡아, 그냥 예전에 배신했어 저왕이 확실해요? 네 이 형 6학년인가 보네, 형? 아니야, 싫어 아, 싫어 정신 차려!